이 정도면 돼요? 고삐? 응 살짝만 오케이 잘 갔다 어깨 뒤로 어깨 뒤로 그래도 네 그렇지 좋아 또 뒤로 온라인 비서 봐 온라인 비서 밀지 말고 밀면 빨라진다 급해져 오케이 고삐 살짝만 가져와봐 나가면은 얼굴 안 하고 나가면 어깨 뒤로 어깨 가져오고 들지 말고 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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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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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들으래 이렇게 근데? 좀 힘내 나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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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까